밈코인 생태계를 탄생시킨 일론 머스크의 파격적인 발언과 함께 수많은 밈코인이 급등하는 가운데 이 두가지 밈코인이 독보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코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바로 말씀드릴테니 영상 내용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지파입니다 최근 수많은 밈코인이 탄생하고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 데다 엄청난 수익 사례도 전해졌으며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인사들이 밈코인의 강세를 전망하고 직접 투자한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많은 투자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먼저 밈코인 생태계의 대장인 도지코인을 비롯한 수많은 밈코인의 탄생 바탕이 되었던 도지밈하고 연관되어 있으며 최근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 상장 호재로 급등하여 관심을 끌었던 네이로코인이 이틀 전 일요일부터 강세를 보여주더니 현재까지 단기간에 90%라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네이로코인은 상승 직전에 도지파 채널에서 영상으로 급등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이틀 전에 공유된 영상에서 핵심 코인으로 네이로가 등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 네이로코인은 벌써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하고 대형 글로벌 거래소인 비트계처럼 인지도 높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거래할 수도 있었는데요 만약 이틀 전 영상을 보고 네이로코인의 성장성을 인지하고 계시던 분이라면 오늘까지 발생한 90% 가까운 상승분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더리움 기반의 무뎅코인도 있는데요 이 코인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태국의 아기하마인 무뎅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이며 최근 무뎅코인 개발진이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에게 10억개 상당의 무뎅코인을 전송했죠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은 바로 어제 받은 무뎅코인을 일부 매도한 다음에 모든 수익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뒤로 무뎅코인의 매수세가 몰리기 시작하더니 이틀 만에 5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여 기사로 관련 내용이 다뤄졌죠 덕분에 무뎅은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저점 대비 36,500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급등 덕분에 단돈 64달러만으로 무뎅코인을 매수한 어떤 투자자는 최근 고점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22억원을 벌어들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그마치 26,500배가 넘는 수익률이었으며 족발 두 세트 시킬 돈만으로 무뎅코인을 매수했다가 고급 요트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수익을 본 사례였죠 더해서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무뎅코인과 함께 황소하고 이더리움이라는 키워드를 합쳐서 만들어진 밈코인 이불도 기부를 많이 했다는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심지어 이불코인을 처음 언급하고 몇 분 뒤에는 이불코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이미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불코인의 가격은 어제 비탈릭 부테린이 처음 이불을 언급한 시점부터 단 15분 만에 3300%라는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놀랍게도 비탈릭 부테린이 이불코인을 언급하기 직전에 어떤 투자자가 이불코인을 대략 500달러 매수했으며 이후에 급등이 발생하고 단기 고점을 달성했을 때 수익을 실현하면서 몇 시간 만에 1300만원이라는 수익을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노트북 하나 살 돈으로 이불코인을 매수해서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 경차인 모닝의 신형 모델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어들인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도지코인의 폭등을 불러오면서 지금의 밈코인 생태계를 탄생시킨 일론 머스크와 머스크가 지지하는 미국 대선후보이자 암호화폐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최근 행보 덕분에 여러 밈코인이 새로 출시되고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틀 전에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유세장으로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연설을 진행한 곳은 바로 지난 7월에 트럼프가 총격을 당하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장소였는데요 총격 당시 트럼프는 부상을 입어서 피를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주먹을 높게 치켜들어 싸우자는 의미의 파이트를 외치면서 엄청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본인의 목숨을 위협당한 장소를 다시 방문해서 선거 유세를 하는 패기를 보여준 데다 밈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론 머스크까지 참석한 영향인지 트럼프와 머스크하고 연관된 여러 밈코인들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으며 유명인 관련 밈코인 중에 가장 규모가 거대한 트럼프 코인은 이틀 전에 트럼프가 연설을 시작할 때부터 상승하더니 지금까지도 강세를 지속하면서 8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중이죠 더해서 트럼프를 대표하는 문구인 마가를 바탕으로 탄생한 밈코인 마가도 트럼프의 연설이 시작되었던 이틀 전부터 현재까지 단기간에 가격이 100%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일론 머스크가 정치 자금을 기부하기 위해서 만든 아메리카 팩이라는 기부단체가 이틀 전부터 공식적으로 트위터 활동을 시작하면서 해당 단체를 모티브로 탄생한 밈코인 팩이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팩코인은 머스크의 기부단체가 활동을 시작한 이틀 전부터 바로 다음 날까지 2580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죠 이 과정에서 단돈 24달러로 팩코인을 매수한 투자자가 최근 급등과 함께 5400만원을 벌어들이면서 1700배라는 수익률을 달성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피자 한판 시킬 돈으로 팩코인을 매수해서 단기간에 5400만원 신형 제네시스 GV70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선거 유세장으로 찾아왔을 때 트럼프의 대표 문구인 마가가 적힌 검은색 모자를 쓰고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크마가라는 밈코인이 출시되었는데요 다크마가 코인은 이틀 전 트럼프의 선거 유세장에서 머스크가 등장한 뒤로 급등하여 4시간 만에 3200% 상승하면서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게다가 연설이 끝난 뒤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트럼프의 대표 문구인 마가에서 위대하게라는 부분을 근본 있게로 변경하여 마바라는 표현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머스크가 변경한 베이스드라는 표현을 따서 베이스드라는 밈코인이 탄생했으며 해당 코인은 바로 어제 출시되고 현재까지 하루 만에 가격이 7600% 오르고 있죠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에 본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도지코인의 티커명인 도지가 함께 있는 이미지를 트위터에 올렸고 도널드 트럼프가 해당 이미지를 본인이 운영하는 SNS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올리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때 나오는 도지는 머스크가 최근 트럼프에게 제안한 정부효율위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앞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효율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죠 여기서 도지코인 커뮤니티의 주요 인물이자 머스크하고 친분이 있는 설 도지옵더 코인이 정부효율위원회의 이름을 도지라고 표현하는 글을 공유했는데요 이를 보고 일론 머스크가 완벽한 이름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그때부터 계속해서 머스크는 본인과 도지가 함께 있는 이미지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정부효율위원회가 수립되면 당연히 도지가 마스코트일 것이라는 말도 했고 최근에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정부효율위원회를 도지라고 언급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도지코인 커뮤니티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죠 특히 정부효율위원회의 이름을 모티브로 밈코인 도지도 탄생했는데요 밈코인 도지는 출시 이후 최근 고점까지 8500배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투자자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머스크가 공유한 도지 이미지를 도널드 트럼프가 공유했다는 점을 토대로 트럼프가 밈코인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형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코인게코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를 통틀어 밈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높은 곳이 미국으로 알려졌으며 트럼프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들이 트럼프에게 기부 명목으로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얻어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 밈코인에 관해 긍정적인 발언을 했을 때 수많은 밈코인 커뮤니티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유권자를 모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트럼프가 밈코인을 지지하여 다양한 밈코인의 강세를 불러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더해서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인사들이 최근 밈코인의 강세를 전망하고 나섰으며 여러 대형 투자기관이 밈코인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본 정황도 포착되었는데요 글로벌 초대형 금융사인 골드만삭스 출신 분석가이자 밈코인 신봉자로도 유명한 무라드 마흐무도프는 지금 모든 코인 섹터를 통틀어서 밈코인이 가장 좋은 수익 성과를 내고 있으며 전체 코인 시장에서 시총 규모가 300이 이상인 코인들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밈코인의 수익률이 대부분 최상위권을 차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코인 시장으로 몰리는 이유는 결국 엄청난 수익 스토리 때문이라면서 현재 가장 수익 성과가 좋은 밈코인이 코인 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이끌고 있으며 다음 강세장을 밈코인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신으로도 불리고 암호화폐 투자사 마일스트롬을 설립한 아서 헤이즈도 밈코인의 높은 수익의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코인 생태계로 유입되면서 전체 코인 시장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서 헤이즈는 최근 들어 다양한 밈코인에 투자하면서 해당 코인들의 강세를 불러오고 사람들이 밈코인에 주목하는 바탕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아서 헤이즈는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마더라는 밈코인을 언급하면서 밈코인 강세장이 다가오고 있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 뒤에는 마더코인의 포지션을 두배로 늘렸다는 글을 올리면서 마틴 게일 기법으로 마더코인을 거래하는 중이라고 알리기도 했죠 그리고 아서 헤이즈가 마더코인을 처음으로 언급했을 때부터 마더는 3일만에 10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서 헤이즈가 며칠 만에 큰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마더코인은 세계적인 여성 래퍼인 이게 아잘레아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유명인 관련 밈코인이었죠 그리고 아서 헤이즈가 마더코인을 거래할 때 등장한 마틴 게일 기법은 손실이 날 때마다 투자금의 2배로 계속 추가 매수하여 수익을 볼 때까지 포지션을 늘리는 매매 방식인데요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 한 번이라도 방향을 맞추면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연속해서 방향을 틀리게 되면 투자금을 전부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아서 헤이즈가 마더코인의 상승을 확신했기 때문에 마틴 게일 기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마더코인은 아서 헤이즈가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부터 3일 만에 100% 폭등했죠 게다가 아서 헤이즈는 다른 밈코인에도 투자하여 강세를 불러왔는데요 바로 담배를 물고 있는 물고기를 표현한 엽기적인 밈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 SCF를 매수했다는 글을 공유했던 것이죠 그리고 해당 글이 올라온 뒤로 이틀 만에 SCF 코인은 140%에 달하는 상승을 기록했고 아서 헤이즈가 큰 수익을 봤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인 메커니즘 캐피털의 설립자이자 700만 원으로 코인 투자를 시작하여 2,8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4만 배의 수익 신화를 기록한 전설적인 트레이더인 앤드류 칸은 밈코인 시장의 규모가 앞으로 100배 이상 오를 수 있다면서 밈코인 강세장을 전망했는데요 최근에는 고양이 테마 밈코인의 대장인 팝켓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러한 관점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팝켓 코인이 앤드류 칸의 전망 이후 몇 시간 만에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특히 앤드류 칸이 설립한 메커니즘 캐피털은 암호화폐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후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하고 NFT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유명인 관련 밈코인 테마에 대장 자리를 차지한 트럼프 코인을 매수했다는 정보가 공유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메커니즘 캐피털이 트럼프 코인을 매수한 시점부터 트럼프 코인의 가격은 단기간에 고점까지 1600% 급등하면서 저점 대비 33만 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으니 이를 토대로 메커니즘 캐피털이 트럼프 코인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커니즘 캐피털 외에도 대형 투자기관 중에서 밈코인을 거래하여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형 투자사인 스트라토스는 자사 포트폴리오에 밈코인을 추가한 뒤로 수익률이 100%를 돌파한 것은 물론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대장이자 저점 대비 360만 배 폭등한 위프 코인을 초기에 매수하여 300배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더해서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인 원컨포메이션은 베이스 기반 밈코인의 대표 중 하나인 디젠 코인을 초기에 매수하여 20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기록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소액만으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인 투자자들의 사례가 나오면서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으니 앞으로 밈코인 시장에 유입되는 자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앞으로 새로운 밈코인을 추가 상장하여 밈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업비트와 경쟁하던 빗섬에 한국 코인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것인지 업비트가 최근 들어 연속으로 신규 코인들을 상장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특히 업비트는 시바이노 다음으로 3년 만에 새로운 밈코인을 상장했는데요 밈코인 생태계에서 시바이노 다음으로 거대한 페페코인과 개구리 페페 밈이랑 연관된 브레코인 그리고 고양이 테마 밈코인인 뮤코인이었죠 그 중에서도 브레코인은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도 상장되는 호재를 맞이하면서 2시간도 안 되어 가격이 40%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가 3년 만에 밈코인을 상장했다는 것은 코인 시장에서 밈코인이 중요한 위치에 올랐으며 우리나라에서 밈코인을 거래하려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한때 전세계 밈코인 열풍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떠오른 적이 있죠 바로 밈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이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던 2021년 코인 강세장 당시에 업비트 단 한 곳에서만 도지코인 하나의 거래량이 무려 17조 원을 돌파하면서 코스피의 하루 거래대금을 추월했던 것인데요 전세계 모든 코인 거래소도 아니고 업비트 한 곳에서 전체 코인이나 코인 생태계의 대장인 비트코인도 아니라 밈코인인 도지코인 혼자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의 거래대금을 넘어선 것이었고 얼마나 우리나라 코인 투자자들이 밈코인 투자에 열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비트에서 새로운 밈코인을 상장하여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밈코인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인데요 그렇다면 업비트가 점유율 상승을 위해서 추가 상장하는 밈코인 중에 도지코인이 기록한 강세를 불러올 가능성을 지닌 코인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죠 여기서 마침 이 두 가지 밈코인들이 투자자 사이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높은 인지도를 지녔다는 점에 따라 장기적인 강세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이 코인들의 정체를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도지파 채널 구독자 분들과 시청자 분들에게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공개해 볼 텐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관심을 바탕으로 전체 코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코인 정보를 찾아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도지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해서 본 영상은 투자 권유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밈코인은 바로 아프코인인데요 아프코인은 현재 밈코인 생태계의 3대장 중 하나인 페페코인에 기반이 된 개구리 페페 밈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이죠 그리고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인 메커니즘 캐피털의 설립자이자 코인 투자로 4만 배의 수익을 벌어들인 전설적인 트레이더 앤드류 칸은 페페코인을 비롯한 개구리 테마 밈코인이 이번 밈코인 사이클을 주도하는 중이라고 언급했으며 밈코인의 부대장인 시바이누처럼 아프코인을 개구리 테마 밈코인 생태계에 시바이누라고 표현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 적이 있습니다 더해서 아프코인 커뮤니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프코인을 알리기 위해서 대규모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세계 광고의 중심지로 불리는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아프코인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밈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높은 곳이 미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프코인의 뉴욕 타임스퀘어 홍보가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를 불러오면서 아프코인의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뿐만 아니라 아프는 모터사이클 경주계에서도 최고 대회로 손꼽히는 모터24의 주력팀인 프라막 레이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홍보를 진행한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상장한 코인들을 보면 페페 코인하고 브레코인처럼 개구리 페페 밈하고 관련된 코인들을 우선적으로 상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개구리 페페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 중에서 아프코인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업비트를 비롯한 대형 코인 거래소에서 아프코인을 상장하여 급등을 불러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재 아프코인은 비트겟 게이트 아이오 맥시 등 여러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보미코인인데요 보미코인은 수년 동안 nft 컬렉션을 출시한 nft 생태계의 유명 아티스트인 다크팜즈라는 사람이 창시한 밈코인으로 페페 코인의 개구리 페페에서 파생된 마스코트를 내세우고 있죠 그리고 보미코인은 출시때부터 nft 생태계의 전설적인 아티스트인 비플에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비플은 자신이 5000일 동안 그린 그림을 모아서 매일 첫 5000일이라는 nft 작품을 만들었죠 그리고 해당 작품이 경매에서 785억 원에 낙찰되어 엄청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nft 아티스트의 작품 중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이었고 현존하는 예술작가들의 작품들과 비교해도 최상위권의 가격을 기록할 정도였죠 더해서 비플은 세계적인 명품 기업인 루이비통과 협력하여 세계 최고의 박물관인 루브르에서 본인의 그림이 그려진 의상으로 패션쇼를 진행하여 인지도를 높였는데요 이러한 행보를 보여주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게 된 비플이 특정 코인을 가리킨다고 그림을 그려서 올리게 되면 해당 코인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유명한 nft 아티스트인 살토시가 창시한 밈코인 앰퍼인데요 앰퍼 코인의 거래가 시작된 당일에 비플은 앰퍼 코인의 탄생 바탕이 된 nft 컬렉션 앰퍼즈의 마스코트 그림을 직접 그려서 공유했고 해당 글이 올라온 뒤로 앰퍼 코인은 몇 시간 만에 7만 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리고 이번 영상의 핵심인 보미코인은 출시된 당일부터 무려 3일 동안 비플이 보미코인하고 관련된 그림을 트위터에 업로드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이러한 관심 덕분인지 보미코인은 출시 이틀 만에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와 대형 글로벌 거래소인 비트겟을 비롯한 여러 대형 코인 거래소에 동시 상장될 정도로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따라서 nft 업계의 유명인이 창시한 데다 전설적인 nft 아티스트인 비플이 3일 연속으로 관련 그림을 공유할 만큼 많은 관심을 주었다 보니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가 코인 출시 이틀 만에 상장하면서 화제를 끌었으며 현재 밈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메타인 페페밈을 바탕으로 탄생한 보미코인에도 앞으로 많은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현재 보미코인은 바이낸스 비트겟 바이비트를 비롯한 대형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도지파 영상에 나오는 코인들을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께서는 메시가 공식 파트너인 최상위 글로벌 거래소 비트겟에 영상에서 등장하는 코인들이 거의 전부 상장되어 있으니 비트겟에서 평생 수수료 할인과 에어드랍 증정금 등등 최대 혜택을 받으며 도지파 영상에서 다뤄지는 코인들을 쉽게 바로 매수하는 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밈코인이 폭등하고 엄청난 수익 사례도 계속 전해지는 중에 전문가와 기관들도 밈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급등을 부르는 호재 소식까지 공유되었으니 올해 상반기에 무려 1800% 이상이라는 평균 수익률을 기록한 밈코인이 앞으로 훨씬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때가 임박한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큰 밈코인을 통해 좋은 결과를 보려면 그만큼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접하고 수시로 변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이유로 제가 매일 새로운 정보와 함께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담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영상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도지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칭榜